데이프 비식취임이! 이번에 설 특집을 맞이해서 저희가 윷놀이를 할 건데요 일단 멘닌의부터 잡읍시다 오늘 말을 잘하나보니까 코디션 좋아보이는데 또 밀어 목헨티드 먹을래? 야 나 비타민 먹을게 한번 비타민 먹어요 자 한 냄새인거 알아요? 어 됐어! 멘닌의데요? 오케이! 설날 때 놀 수 있는 윷놀이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! 해봤어요 윷놀이? 당연하죠 저도 윷놀이 이제 설날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이겼거든요 저희 팀이. 내가 사랑만 아니고. 네 그럼 저희 믹스가 이 게임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칙! 네. 그 사람의 말이 올라가면은 벌칙 걸리는 거야. 오케이. 자 가자! 아 두 개씩 쓰자! 두 개씩 쓰면 너무 많은가? 뭐야 뭐야? 뽀뽀하기. 아? 지옥이네. 범이다 삼각지네. 걔네 개 범고 하니? 범이다 삼각지네. 계속 벌칙을 밟고. 오 걸그룹돼서 나왔어. 나비 두 대 때리기는 말이 안 되잖아. 아니 혹시 버릴 수도 있을까? 왜? 여기가 근데 걸리기 진짜 어려운 위치야. 지방 홈빈 두 대 때리게. 뭐라고 썸나? 폭풍 야교? 야교. 너무 많아. 안 끝나. 폭풍 오열. 오 괜찮다. 박잔대서. 연기 같은 거 놓지 마. 오 괜찮다 연기. 사랑 고백 연기. 아니야. 독백 연기. 별빛. 응. 카메라에 대고. 사랑하.. 아니 뭐라 그러지? 걸리면 설명하자. 네. 빅스베 윷놀이. 지금 벌칙을 다 정했습니다. 여기 한 번 읽어보면은. 한 명씩 읽어주신대요. 형부터. 누가 한 분 한. 이거 잘못됐습니다. 제가 일단 읽어드리자면. 라비 두 대 때리기. 네. 라비 강하게 때리기. 라비 기분 나쁘게 때리기. 라비 형 간지럽히기 있어요. 구석에 가서. 야 저기 나쁜 거 있다. 라비와 연기. 구석에 가서 끝날 때까지 벌칙. 라비와 연기. 아 재밌는 거 굉장히 많아요. 아니 좀 오바예요 여러분. 팀을. 팀을 한 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뭘로 할까요? 묵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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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라고요 형아. 알았어 형이. 이번엔 제대로. 묵찌. 묵찌. 이상했는데. 이거. 잠깐만 꺼보세요. 진짜 느려가지고. 야 늦게. 늦게 내거나 바꾸면 애정이란 팀. 오케이 오케이. 묵찌. 오케이. 형 팀 대 동생 팀. 왠지 우리가 잃을 것 같아. 네 빅스맨 윷놀이. 저희 형 팀과 동생 팀으로 나눠졌는데요. 젊음입니다. 어떻게 뭐. 팀 이름 젊음. 구호 있어요 구호? 젊음이요. 구호 제가 구호여서. 젊음팀은 그러면 이름이 젊음이야? 네. 젊음팀. 저희 뭐 할까요? 은근 젊음. 더 젊음. 더 젊음. 더 젊음. 빨간 망토래요. 젊어지고 싶어요. 수비 벅참. 수비 갑바. 수비 갑. 네. 팀 이름은. 월드팀 대 0팀입니다. 월드팀 화이팅. 영팀 화이팅. 영불라 베이비. 네 그러면 저희 올드팀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어 뭐야. 했네. 개. 개가 몇 칸 가는 거야. 두 칸. 소고기 사주기. 소고기 사주기. 우와. 내가 내고 해 줄게. 레오가 소고기 사주기. 소고기 사 먹겠지. 한마디도 안 하는 걸 좋겠는데. 개 잡았어. 잘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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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해. 한 번 더 해. 한 번 더 해. 한 번 더 하면 안 좋은데. 한 번 더 해. 제가 도우 나와가지고. 아니요. 개. 개 해서 없었나? 아니요. 저 다 나와서 상관없어. 솔직히 제가 내 거. 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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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. 인형 인형 제가 몰라 이거. 저 형 낙이다. 낙이네. 얼굴에 낙이라고 써있다. 그래 낙이네. 낙이 찍혔다. 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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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덕었어. 잡았. 잡았. 개파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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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낙이다. 오늘 어떻게 됐냐. 개. 한 번 더. 안 Gob Want 도 enfant 플 근본 beneficiaries F1 char ticket. 한 번 더 갈았지 않을까? 에이 Touch Hot ting 2 yani. 이렇게 업고가면 둘이 같이 Vincent. 하안되어도 되는 거 전에 allergic to enFFNo. 흔힝. uch. 뒤로 두 번. 어 나 그럼 통과. 아니야 дня 감 같은데 아닙니다. 걸리니까 엉덩이 대 준비하고 있어. icerform ni. 바니가 걸리니까 바니가 걸리니까 바니가 이렇게 아니 아니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자 한다 걸 오케이 박장됐어 좋았어 됐어 그래 걸쳤어 아 개하고 걸했어 하나 들어가자 한 마디 안 할래요? 가서 라베 한 마디 하지 말라고 한다 진짜 한 마디도 안 하면 안 돼 개 개 개 아니야 개야 개야 라베 기분 나쁘게 들리게 어 때렸다 아 별론에 괜찮은가 생각보다 괜찮아 아 말퀴 말퀴 네 한다고 안 해 어 말 못하는 애야 말 못하는 애야 저거 내가 잡았어 말 못하는 애야 야 말 좀 해 나랑 밥 먹을래 말할래 나랑 놀러가래 말할래 나랑 뽀뽀할래 말할래 와! 하나요? 말 안 하면 뽀뽀해요. 하나요? 말 안 하면 뽀뽀하나요? 말 안 하면...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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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! 왜! 말! 왜! 말! 왜! 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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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 말이지! 컷! 예! 토개건 잡고! 잡! 잡! 토개건 유! 안 땡기! 안 땡기! 야! 좋았어! 뭘 좋아해! 에이! 그리고 잡아서 한번 돼야 해! 야 잡아서 한번! 후후! 나한테 재밌었어! 저기 저분도 표정 안 좋아? 얼마 안 왔는데, 무난한텐데요. 오케이, 엄청난 줄 아는데. 또! 저거 댄스! 아! 자! 호빈이 형 걸그룹 댄스 벌칙 보시죠! 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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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! 넷! 고! 너 왜! 잠깐만! 되나? 난 뭐라해? 아!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해? 아아? 우리 손은 넌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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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야 나이 지금 나이 지금 아니 좀 왜 할만하게 하는 거야 손에 의지가 없잖아 생선도 주시면 돈을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되겠어 우리 바보 취급했어 얘들아 똑같은거 반대로 하지마 던져요 던져야 돼 하다가 공중에서 놀아야 돼 형이랑 색깔 똑같다 저게 더 하얘다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30분에 인정할게 뭐하는거야 잘 던지면 될거같아 잘 던지면 될거같아 잘 던지면 될거같아 걸 하나 둘 셋 3 걸 도개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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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 저 형 발목도 저렇게 던지 오열 전으로 간 다음에 칭찬 한마디 아니 잠깐만 라비 간지럽히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한 번도에서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거야 지금 여기서 우리 여기서 좀 하냐 라비 간지럽히고 어떻게 어떻게 간지럽히고 뭐야 이거 뭐야 소 젖자는거같은데 너무 제가 간지럽히로 너무 많이 당해서 안에 있던 목걸이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대로 안되겠어요 그래서 한명이 구석에 가서 끝날 때까지 벌써 길 가볍고 진사람이 왔어요 그럼 제가 난리로 할게요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진짜 짱이다 저기 저희도 가세요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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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가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무릎은 거 벽보고 손 들어요 괜찮아요 몸에 어떻게 봐 덜 봤는데 그냥 있어요 거울로 봐 우리 손 들어봐 우리 잠깐 얘기 좀 하고 있자 게임 좀 끝나네 빨리 할게 갑니다 이거 좀 고민 좀 해봐 하나씩 던져도 되는거 그러면 형 이거 여보야 자기하고 사랑 고백 받기 있잖아요 이거를 카메라 보고 별비산때 하기로 오케이 진짜 오글거리 레고 형이 진짜 우리가 오글거리 우리가 오글거리에서 바닥에서 뒹굴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보야 내 별비살아 이렇게 딱 더 심하게 진짜 막 여보야 내 별비살아 여보야 내 별비살아 말 별리마 형 형 형 벌 이렇게 돼 왜 왜 똑바로 써야지 벌은 가위바위보 저런 친구들 있어요 그래 안 볼 때 형 잠깐만 제가 정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?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내 여보 때문이고 그 여보는 별빛이야 너무 짧아 그 여보는 바로 너 이츠유 이 별빛이야 형 이제 대사 외워보세요 카메라 롤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여보 때문이야 형 대사 외우세요 카메라 롤 롤 들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여보 때문이야 여보는 너 이츠유 별빛 별빛 좋아 카메라 롤 음악 하나 둘 셋 이츠유 액션 진지하게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렇지 그렇지 여보 때문이야 좋아 그 여보 누구로? 그 여보는 바로 너 영어로? 이츠유 우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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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별빛 별빛 사랑한답니다 그게 내 진심이 내 점수가 많으면 한마디 하나 둘 셋 하나 윤노리 윤노리 영 팀의 여기도 한 번 더 애리오 손 들고 있어 왜냐면 그냥 손 들고 있어 끝났다 비스의 설날 맞이 윤노리는 영 팀의 승리 네네네 넬 이깁니다 저희 빅스레 디머리 울대 팀이 졌습니다 저는 좋아요 소고기를.. 인증샷 올리나요? 인증샷 올려야죠 약속입니다 예 약속이죠 자! 자, 저희 믹스베이 네, 자, 자, 자! 문자 닫고 네, 저희 믹스베 윗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요. 네, 되게 설무었어요. 그래요, 설날 때 즐겁게 윗놀이 하시길 바라고요. 그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희 믹스처럼 근데 윗놀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왜요, 왜요? 꼭 말씀하세요. 사회가 빠져요. 가족끼리 싸웁니다.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네,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믹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뇌어보이 믹스베이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저희 이메일 공식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